안녕하세요 제주어를 배워보는 제주어 특집 프로그램 고랑몰라 써봐사주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저희가 제주어도 배워보고 또 제주어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채기도 하자가 혼자 나오지 않으신데 아이고 또 열망이 알아가지고 쫓아나 아이고 혼자 왔더니 해심이 좋고 다만 아이고 그 방송을 혼자 하셨으면 될 것과 부창구수 고지된 기사 놈들 보기에도 좋고 언치냐 또 그냥 혼자 조잘조잘하다가 다 끝내버리고 그냥 오늘은 좀 사이좋게 시작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역시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0년을 쌓아왔어 나 60년을 쌓아왔어 방송 중에는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도 제주어 배워볼 텐데 어떤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주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초급 단계로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봤시다 아이고 정말 잘했죠 우리 하루방 저 여망진 거 좀 봅시다 우리 하루방이 시절만 잘 만나듯 해도 학교 잘 댕겼으면 아이고 클라영배 왕 맨날 바띠간 고생 안 오고 혹은 편안히 살았을까 그저 옛날엔 공부가 먼저 가도 밥을 굶지 않는 기가 우선이라니 아이고 또 읽어보게 받지마 받지마 두 분이 또 옛날 생각이 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고정하시고 오늘 배워볼 말은 어떤 말인가요? 아이고 그만해 개가 참 아 참말로 자 먼저 우리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이 자이 가이 야이 저아이 그아이 야이 자이 가이 야이 자이 가이 이걸 문장에 좀 넣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충만하니까 무슨 영어 닮지 않을 거야 자 이걸 말로 좀 만들어봐 야이 무슨 나신디 나신디만 해보려는 음식 이거 자이가 더 잘할건디 에? 왜? 가이 말한 야이게 어 알아들은 게 누구야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좀 응용된 표현도 있을까요? 그러면 이걸 말이지 이번에는 장소를 장소 장소일 땐 그 이디 저디 그디 그걸 여기저기 거기 네 이것도 말로 민들랑 해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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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디 나두 난 저 강 어디를 취하보떼가 나 봐서 나 막 안 먹어서 예? 이디 나두 감 어디가보떼가 허 참 그디 앞이 있잖아 그 앞이신 것도 뭐 조작을 쫙쫙 햄서 그거 자 그디 있잖아 그디게 그디게 이디 저디 그디 네 이게 되게 정감 있고 예쁜 단어네요 아 참 근데 저는 제주말 처음 배울 때 그것도 좀 헷갈렸어요 뭐요 뭐 기 기? 기 기 아 기 그거 참 그럴 수 있수다 아까 육지에 온 사람들은 경할 수 있수다 이 저 기라는 게 말이오다 워낙 여러 가지로 서분한 경할 수 있십쇼 우리가 한번 해볼까 잘 들어봅시다 자 계란 저 그 윗모술 저 그 송혜기 지난 밤인 노래형 도망가 버릴땐 그거 들어서 기? 기과? 아 기구나 예 그래요 그런 뜻이오다 이게 아 그라시 이걸 잘 대화할 때 이걸 잘 구분행 쓰면 이거 참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다 네 그 우리집이 질르는 것도 채우질 남신데 노미집이 끌렀떡한단 말이코 여기서 매는 강한 부정으로 네 아닌데요 이런 뜻이오다 음 음 그럼 이게 약간 뭐라고요 이런 느낌인가요 음 그렇죠 오 그렇군요 기는 이제 약간 좀 긍정할 때 쓰기도 하고 아 기과 이런 뜻 아 아까 주로 매 이건 아니우다 난 모르구다 이런 뜻 그래서 다시 잘 봐봐 그 송혜기 돌아나본 거 인혁은 몰라놔서 매 우리집이 질르는 그 쇠도 채우 질렀신데 노미집이 끌렀떡한단 말이코 여기서 매는 강한 부정으로 네 아니요 아닌데요 이런 뜻입니다 음 그렇군요 이제 알아줘 구가 네네 아주 이해가 잘 되네요 이디 저디 그디 그리고 기 기 매 기과 어 그런게 매가 아니고 매 매 매 매시켜라 자 처음엔 더 어색하고 해도야 자꾸 썸심이 해집니다 개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정도면 된 기 어떤 매 아 이제 정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주어를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금방 끝났어요 한통 끝났어 네 거박이에요 80년 요금 조금만 부르래 난 또 아까 또 다른